2배속 짧았나? 1번 들어가고 계신가요? 잠깐 주시죠 어? 됐다 됐어요? 됐어 됐어 광고 끝내 하세요 광고 떴다 들어오고 계시는 건가요? 여러분들 들어오고 계신가요? 오 됐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셨는데 그럼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할까요? 네 네 둘 셋 We are, we are, 안녕하세요 위아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디스패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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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온 기념으로 아주 신나게 자기소개 한 번 해볼까요? 자기소개 해볼까요?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위아이의 마트 안무 리더 대현입니다 네 저는 위아이의 귀염둥이 용하입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섹시한 용하입니다 그것도 거짓말 두 번 했습니다 카리스마 용하입니다 오케이 용하입니다 용하는 거 안 됩니다 저는 위아이의 용하 친구 요한입니다 친구도 많잖아 네 위아이의 막내 준산입니다 네 위아이의 멋있음을 담당하는 당당하는 당당하는 멋있음을 담당하는 요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위아이의 메인 보컬 석하입니다 잘 나오고 있네 잘 나오고 있어 분도 빼고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네 오늘 저희가 브이라이브를 켠 이유가 뭐죠? 저희 위아이가 데뷔하기 전이라서 아직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뭔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한 시간? 준비한 시간? 바로바로 TMI 시간 TMI 완전 각져있네요 TM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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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위아이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파헤쳐보는 이번 시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저게 약간 얻어져서 잠시만요 네 근데 이게 그냥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폭탄 게임 아시나요? 폭탄 게임 아시나요? 폭탄 돌아가면서 이렇게 터지는 사람이 말하는 걸로 하면 재밌지 않을까 빨리 해야겠네 게임을 준비했어요 제가 근데 형이 준비했어요?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그래 주셨습니다 돌아가면 질문을 하고 걸리면 이제 벌칙이 있는 걸로 상당하네 지금 눈앞에 손살리는데 잠시만 바로 가나요? 네 바로 가네요 여러분 폭탄 네 바로 진행을 게임 설명을 할 건데 뭐 하니가 설명을 하고 뭐 하니가 설명을 하고 폭탄 돌리기 게임은 제한 시간을 두고 멤버들끼리 돌아가면서 랜덤 질문에 대답을 하는 방식이 뭐예요? 폭탄 신기하죠? 네 만약에 본인 앞에서 터지면 벌칙을 수행해야 되고요 질문에 대한 답을 빨리 하고 옆 사람한테 빨리 넘겨야 폭탄이 자기 앞에서 안 터질 때 그렇죠 그럼 타진 게 무서운데 어떡하죠? 그러면은 그냥 터지게 해야죠 네 근데 옆에서 터져 무서운데 빵! 근데 이게 어떻게 터지는 거예요? 이게 막 가시덕 반응이 반응이 무서운데 무서운데 울음 터지고 했어 근데 벌칙이 무엇인가요? 요즘에 울산 씨 벌칙이 뭐였죠? 벌칙이요? 네 아마 이거 같은데 이거 같은데 그 랜덤 아이템을 착용하고 여기 보이는 통화의 종이를 하나 뽑아주시고 벌칙을 수행하는 미션들을 수행하면 됩니다 네 그렇다고 귀여운 아이템들이 이거 하고 싶은 게 그냥 이건 유니폼인데 왜지? 난 이미 유니폼이라 착용할 필요가 없어서 네 그러면 뭐 해볼까요? 아니면 왼쪽부터 시작해보죠 여기는 락을 풀고 바로 시작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락을 풀어요 락을 풀어요 락을 풀어요 노 님 보 Weird 안무적인 부분에서 되게 가장 상상의 뭐라 그럴까요? 상상의 날을 일부러 일부러 얘기 하는 거 아니면 응 상상의 형의 그런 창작에 대단한 그런 창작을 다시 느끼는 것 같아요 대현이 형 고개도 총 창작에 그런 대단한 둘째 창작이 대단한다는 이유가 아니에요? 오케이 좋아요 자 종환이 질문을 준사가 해봐요 변신님 이름으로 사랑해 네 변신님 시간이 너무 오래 끌었어 형이 오래 끌었어 석하가 1시간 됐다 신뢰 못 돌려 이건 게임이죠 정말 무서워 형이 뽑아서 하는 거야 이거를 그냥 안 뽑아줄게 형은 내가 골라줄게 동환이 형 이거 잘 어울리겠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지금 의상이랑 잘 어울려 이거 하나 뽑아주세요 멋있어 멋있어 하나 뽑아주세요 김 동환이 이영 어떤 벌집이나 일단 여기 립스틱 굉장히 딱 딱 잘 어울리네 5초 동안 가장 멋있는 포즈 그래 내가 잘 골라줬다 그냥 안경 쓰고 안경 쓰고 가능하나 형은 지금 콧대가 아주 매력적이야 다운 앉아서 한번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5초 세 줄게 시작 5 더 앉아요 좀 더 다운해서 너무 커요 딱 멋있어요 무릎 꿇어도 돼요 무릎 꿇어도 돼요 무릎 꿇어도 돼요 오케이 시작 5 4 3 2 1 맞아 왜 싸 왜 싸 실례 잘 어울린다 괜찮은데 석한은 뭐 뭐를 꿇었어 원래 이렇게 이제 끌어서 두 번째 거 다른 사람들이 못하잖아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은 뭐 다음 방송에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네 바로 해볼까요 그러면 한 번 더 그러면 동환이 형부터인가 아니 이거부터 나 없어? 그치 락을 풀어야 돼 요한이가 질문을 해 주면 돼 알았어 락 시작 질문 빨리 질문 ESFJ 인스타 ESFJ 인스타 약간 인스타 인스타들이 많은 알았어 빨리 알았어 얼마씩 빨리 연방산 엠두환 엠두환 옆사람 저장된 이름은 따로 다 pernah 최고 나에게 영등 생일이 있다면 소개해 주도록 싶은 멤버들 영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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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환 아 여기 나오는구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 신기하다 사포가 나오면서 저 아이템을 불러줄게요 네 아 잠깐만 얘 너무 무서운데 얘 너무 무서운데 잠깐 우리 너무 호들갔던 거 같아 이제 안 울었나 야 뭐가 무섭다고 와우 나에게도 잘 어울린다고 그린블링 오케이 그린블링 안 돌이니까 뒤로 무거워서 네 괜찮네 잘 어울리네 뒤로 올리는 근데 이게 무슨 조개지 지금? 진짜 안 보이네 다 노란색이니까 그럼 노란색이랑 노란색 해버려 그럼 저 옷 색깔 맞춰서 파란색으로 근데 잘 어울린다 근데 잘 어울린다 근데 석방이 잘 어울린다 이거 완전 잘 어울린다 저 악몽이 있긴 한데 오니콜 파이팅 악몽이 있긴 하지 이걸로 하고 모니콜 저 모니콜 할게요 더 다운해요 이걸 하고 어떻게 모니콜을 하지? 저 해요 귀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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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니콜 5,6,7,8 일어나세요 딸랑 딸랑 아 잠시만 아파 아파 안 아파? 일어나 귀여웠어 한 번 더? 한 번 더? 한 번 더? 막판 막판 한 번 더 내 속에서 저거 붙어주면 아프냐? 아니 아프지 않죠? 아프지 않죠? 손을 줄래? 불고 있을 때 너무 네 나부터 내가 읽어줄게요 네 락 풀고 준비 어떻게 했어? 락 풀고 준비 시작 준비 안 터져? 시작 시작 나만 알고 손님 건? 공방이 생기게 선배님 와우 너무 다긴 한데 막판 빨리 내가 가장 멋있다고 묶인 그런 하나의 그 순간들 지금 바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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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아 빨리 빨리 제발 제발 한 번 너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한 번 난 바로 지금 오케이 뭐야 지금 지금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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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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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앨범 목소리를 표현한다면? 이게 뭐예요 어 이게 대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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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방 1위 음방 1위 야 이거 나뉘야 왼쪽 왼쪽 대형이 어디에 대형이야 왼쪽면 뭐 형 터진다 형 터진다 무서웠다 아 무섭다 아 무서워 이거 이거 제가 보내본 거 아니에요 제 최신다 무서워 죄송해요 아무 말에 더 막 막 있으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아 더 안 좋다 저 대신 그래도 받아줄 사람이 있으신다 무서운 대현이 형이 좀 귀엽게 하나 머리띠 쓰면 좋다 그러면 대현이 이걸 다 쓰고 대현이 뭐하니 거긴 한데 아쉽다 이건들 보이는데 여기 도끼잖아 이건들 아니 나는 좋은 아이디어를 해놔어 뭐요? 다 같이 쓸까요? 다 같이 쓸 수 있다 이걸 동시에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? 하나 둘 셋 이렇게 쓰고 그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런 건가? 어 하나씩 쓰고 내가 일부러 이거까지 준비해놨는데 어떻게 봐봐 이걸 다 같이 하면 돼 아 그럼 너무 좋지 준서 한 명씩 나왔어 나는 유니크 자 안 해 이거 안 해 나 아무거나 다 돼 아무거나 아니 요한이 형 요거 요한이 형 요거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요거 쓴다고 이거 안 돼? 요거 써 이거 할 때 쓰는 거야 아 이거 유니크네 좋아 이거 할래요? 요거 할래요? 뭐예요? 이거? 이거? 2-5 주인물이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는데 괜찮아 형 근데 진짜 슈퍼마리어 같다 아 진짜로? 한 번 했었잖아 슈퍼마리 그럼 선서부터 할까요? 저 뭐 하면 되나요? 그냥 애교 보고 야 머리카락 3단 하트 하트 3개 하트 3단 하트 가요? 1단 2단 3단 다 하는 거야? 다 원래 3개씩 시작 1단 2단 2단 옷 다리 찔찔지겠는데 2단 마지막은 3단 3단 오케이 3단 뭐야? 좋아 떨어질 것 같아 주머니 주머니에 주머니에 고깃고깃 1단 귀엽게 귀엽게 2단 발 아프게 3단 번치 인증이네 번치 인증 1단 1단 뒤에서 찍어주고 싶다 1단 2단 3단 100번도 3단 왜? 돌려서 한테 3단 용압 1단 1단부터 그렇게 크게? 2단 3단 몇 바퀴가 3단 대현이 형이야 2, 2, 3 엄청난 걸 보여줄걸 대현이 형이 항상 여기 있어가지고 그래 진짜 기대된다 설마 그거 쓰진 않겠지 설마 그냥 돼 설마 안 할 거였어 난 공중재미 저라서 같이 했다 일단 뭐 하나만 던져줘봐 백돔 돌려 아니지 뭐 던져달라고 그냥 한 거 같아 안 찍어 와요 그냥 던져달라고 던져달라고 표정 1단 2단 이게 별로다 3단은 진짜 3단 엄청난 걸 보여줄게 3단 엄청난 거예요? 3단 뭐하지? 근데 진짜 귀엽거나 진짜 웃기거나 좀 귀엽지 섹시할 수도 있는데 발이 안 보이는데 발이 안 보이는데 발이 안 보여 발이 안 보여요 3단 3단 알았어요 알았어요 나 진짜 부를 거 같아 나 진짜 부러워 알았어 알았어 고생했어 고생 네 댓글 댓글이 뭘까요? 대안이 당황 엄청난 걸 보여줘 대안이 맨날 당분이잖아 유명아 잘생겼어 진짜로? 6명 더 엄청난 대단한 걸 보여줄걸 엄청난 거 대단한 거 대단한 거 멋진 거 요한아 안 피곤하니? 안 피곤해 안 피곤해? 왜요? 지금 안 피곤해 피자의 땅 모델 축하하는데 피자의 땅 나갔나요? 피자의 땅 나갔나요? 피자의 땅만 드세요 피자 앞으로 콜라를 50만 드세요 나도 피자의 땅은 너도 피자의 땅은 사줄게 나 올해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설련네 진짜로 맨날 나면 메로나 사달라고 그냥 메로나 메로나 되게 좋아해요 메로나 또 여기서 저희 위아이에 대한 TMI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떻게 잘 모르겠나요? 그 고향 어떠셨어요? TMI 척한 모델이 나압도 안 해 저는 일단 저희가 TMI를 많이 가져봤잖아요 저번에도 다루고 근데 약간 항상 TMI를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약간 TMI처럼 다 아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만큼 서로 알아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댓글도 읽어봤으니까 정한 씨 멘트 해주세요 똑같아요 미안해 여러분들 다 나 어땠는지 한 명씩 속은 그럼 요한이 형 멘트를 해볼까요? 양파가 멘트 하잖아 또 다음으로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디스패치와 함께 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쉽잖아요 네 맞아요 한 가지 스포로 하려면 네 스포스포 저희 콘텐츠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진짜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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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 엄청 놀랐네 진짜로? 엄청 놀랐어 진짜로? 진짜 몰랐네 진짜로? 오늘 사진들과 콘텐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10월 5일에 저희가 앨범이 아이덴티 아이덴티 First Sight 가 곧 그렇지 앨범하고 저희 위아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우리 안쪽에서 우리 안쪽에서 만만 만만 만동 그럼 지금까지 둘 셋 위아이 감사합니다 안녕 진짜죠? 진짜로? 딜레이 진짜로? 렉 올린 거 아니야 진짜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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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퍼링 버퍼링 저희 앨범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저희 위아이 왔답니다 진짜로? 네